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점짜리 문항이고 34번 문항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이 34번 같은 문항은 보통 속어법으로 풀어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빈칸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빈칸 자리 확인하니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의 연결사 뒤에는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죠. 자 even after the perspective 그런 뭐 이 perspective 원근법의 어떤 called re-lection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and reason 자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that er을 conclude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아 perception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it's misleading 오도된 거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the figure 그 형상은 여전히 뭐처럼 보인다. 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 truth of the matter 그 물질의 진실은 is revealed 밝혀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주제가 뭘까 주장이 뭘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쭉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우리 처음부터 읽어 가실 건데 one of the 부탁할게요. 자 원어부터 복습 명사 나오면서 자 이런 일반적인 theme 주제입니다. 자 이 서양의 철학적인 전통에서 일반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is distinction 분리고 구별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분리나 구별 서로 이렇게 별개의 내용으로 A, B가 대립 개념이 나오면 거기가 이제 소재고요. 원어부로 시작할 때 소재 도입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뭐하고 뭐를 분리했다? 지금 보니까 sensual perception이랑 A, relational knowledge B 이렇게 잡고 이거 두 개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어떤 감각적인 인식과 이성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럼 감각적인 인식, 감각이랑 그리고 relational 합리적인 이성의 지식이니까 감각과 이성의 차이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since plato, plato 이후로 자 지금 이성이라고 하는 거 reason 이성이죠. 이성의 supremacy가 우월성이에요. 얘가 좋다는 거네. 자 그럼 이성의 우월성은 어디에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 that isa라는 주장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성이야말로 뭘 할 수 있더라? true knowledge 진짜 지식을 extract 갖고 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빼내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진실한 지식을 가져오는 건 바로 이성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성이 진실을 가져온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러요로 한 담화에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 바로 자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 perception은 감각적인 인식이었죠. 그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필연적으로 uninherent의 타고나기를 only live을 믿을 수가 없고요. 오도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뭔가 오도되기 쉽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이너스예요.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자 왜냐면 그 센스라고 하는 감각은 자 뭐의 영향을 받기 쉽다? 바로 실수라던가 illusion 환상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only the rational discourse only도 강조고요. 자 이런 합리적인 담화 그러니까 이성이죠. 이성만이 아주 툴 어떤 도구를 가지더라 바로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자 그리고 이 진실한 지식으로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도구가 바로 이성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시를 들면서 앞에 내용을 서포트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앞에서 지금 끌어낼 수 있는 건 이성 대 감각이고 이성이라는 것이 지금 진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마이너스로 잡아서 답을 찾으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내리셔가지고 이제 답 찾으러 갔더니 정답은 5번이 보였는데요. 자 5번을 보시니까 나 대 이 법 b로 연결됩니다. 자 a가 아니라 법 b 이 법 b b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거죠. 자 a 보시면은 어떤 perception 이라고는 그 감각적인 인식 자 어떤 그 대상의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법 b 바로 rational 이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이성이죠. 자 그런 이성의 representation 재현에 있더라. 자 그럼 우리 빈칸 위에 지금 주어 자체가 이 그 것의 truth 진실이죠. 자 어떤 것의 진실은 뭐에 의해서 밝혀지더라? 그쵸 계속해서 이성이 좋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각은 오히려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정확하게 5번으로 들어가고 자 지금 3번이 조금 헷갈렸던 친구는 이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라고 하는 선생님 여기도 지금 이성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성에 대해서 리미트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성의 한계를 또 넘어서는 비욘드까지 잡아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란 얘기는 일단 하지도 않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정답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마 4번도 조금 헷갈린 친구가 있다면 4번은 rather than not 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는 로지컬 위즈닝이 충분히 이성이라서 좋은 단어가 들어가긴 했으나 이성이 아니라 바로 경험의 다양성을 지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